이건 폭스인데요, 밑에는 윙클되어 있고 위에는 폭스로 되어있는데 이 기장은 이만큼 줄여다면요, 이건 목도리에 해당해요. 보니까 지금 미신으로 박은 앞으로 흑끼가 다 나와요. 유미경원 흑끼가 다 나와요. 이게 지금 기장이 되네요. 우라마 잘라내고 우라마. 이거 모르겠지, 여기가 있고요. 우라마는 그대로 뒤집어서 박아보면 되겠지, 그걸 목도리에 나오겠죠. 그럼요. 그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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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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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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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